클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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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세균과 악취의 운상지입니다. 심하게 오염된 신발에 의해서 역한으로 오염이 전이되서는 안됩니다. 클렌즈는 각 칸마다 급기와 배기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역한의 오염물이 역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급기는 상단에서 있고 배기관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배기관로에 휴지를 대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기계 내부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노출되어 실내를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 클렌즈는 수납실의 압력을 실내 대기압보다 낮춰서 실내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제작되었으며 일체형 밀폐 가스켓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시켜서 안에 있는 오염물이 실내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휴지를 붙여서 동작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해 보겠습니다. 문을 엽니다. 잠시만요.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정행히 사려 쇠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